반갑습니다.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제32기 지원자, 시훈아입니다.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저의 장르의 희망은 제품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쇼호스트입니다. 오늘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저는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다양한 나라에서의 경험, 동아리에서의 경험, 맛있는 것에 대한 경험.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현재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카메라 앞에 서 본 적도 없는 저는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도전하는 중입니다. 또한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로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도전들은 저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꿈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제가 경험했던 것, 그리고 제가 도전했던 그 모든 일들은 제가 베푸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의 이념과 함께 더 멋있는, 그리고 더 존경할 만한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